확정 신고 기간이구요 21년 1기 1기 합정 중소기업 아니 뭐 회사 이름을 이렇게 전화했어 자 어쨌든 바꾸려다가 그냥 내비 뒀어요 또 특이한 사람들 많으니까 회계사 12년 원래 회계사 12년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1차든 2차든 요 문제는 그래도 할만했던것 같아요 요런 답안 양식이 아직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번째가 세금 계산서 수치분 두번째가 신용카드 사실은 그 밖에 매입세 공제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그리고 불공 매입세 불공 여기에 들어왔다 여기 같이 들어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전체 넷띵된 금액 넷띵된 금액은 1 2 3 더하고 4 빼면 되겠죠 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21년 5월 30일날 제품 포장 용기를 3억원에 구입하고 2억원은 제때 받은 거야 적법하게 나머지 5천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연 수치지만 매입세금 공제되고 요게 항상 문제였던거죠 5천 요거 요거 어떻게 할까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거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늦는 분도 있고 넷띵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거에요 얘는 신고할 때 지금 전제가 뭐야 그냥 밑에 부가세 신고하는 거잖아 기초로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근데 5월 이거 신고할 때 7월 25일날 신고하겠지 26일날 하루 더 기다렸다 받아서 신고에요 하루 더 기다렸다 받아서 신고에요 가상세가 있는데 괜찮아요 그 어차피 불공제될 거를 그렇게는 안할 것 같아요 가고 두번째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 건물 이수자는 많이 본거에요 일괄 구입한 후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부가세 제외니까 여기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요게 30%죠 9억에 2억 7천이니까 그럼 3억 곱하기 30% 아까 예제에 있었던거에요 9천 그리고 철거 비용 천 그죠 요거만큼 정리가 되는거죠 물론 이제 금액을 적고 세액을 적는거니까 금액을 적는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얼마 받았어요 4천 받은거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면 4억 받은거에요 2억 5천 공급가액 기준으로 받았지만 여기 불공에도 똑같이 들어가는거죠 즉시 철거했으니까 4억 똑같이 들어갑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세번째 관세 과세 가격이 5천 기계장치를 추입하는데 관세도 붙고 개별소비세도 붙고 교육세도 붙었어요 합치면 700이니까 5천 700이죠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거에요 그래서 5천 700 여기다 더하시면 되고 돼지고기 매입네요 겸용사 합장가를 다시 떠올려보면 소세지 제조 겸용 아닌거죠 그래서 부가세는 겸용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겸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정말 달라지죠 다행히 최근에는 겸용이 많이 나온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볼 땐 나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다행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얘는 기말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국내 매입액 2억 5천 800 운임 1500만원 제외라고 돼있어 문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운임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안되지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넣어야 되는거죠 그쵸 요걸 누락하기 제일 쉬운거에요 운임 제외잖아 제외 그쵸 이 앞에 운임이 따로 있는게 아니잖아 들어와야 되는거에요 1500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하면 2억 5천 800 포함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외 2억 5천 800 그리고 수입 원장상 취득가액은 2억원인데 관세 과세 가격만 넣어야 되는거죠 관세 과세 가격 1억 5천 그리고 메이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돼지고기 겸용사업자가 아니면 기말제고는 중요하지 않죠 의미 없고 구입을 기준으로 한다 겸용사업자는 사용을 기준 그리고 겸용사업자가 아닌 자는 구입을 기준 공급가액 40% 한도죠 는거에요 예정때 신경쓰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안 받으면 전체 확정대 다 있는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4억 8백이 되네요 한도는 4억 4천인거죠 둘 중 적은거 4억 8백이 걸리는거죠 4억 8백을 금액에 적고 의제 매입세액은 여기에 백이분의 일을 하셔서 적으시면 되죠 나머지는 하면 되고 세금 계산서 수치한 접대비 요거는 수치했지만 불공에 들어오는거죠 항상 동시 동시 적용하는거 매입해선 간이가세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입했어요 3천 수치했어요 500만원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처음부터 공제받지 못하는거라면 적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까지 가본거에요 3천 fifty 조금씩 3조각 9 10 incl były 10